현지 시간 11일 9.11 테러 23년 추모식이 열린 뉴욕. 전날 밤 대선 TV토론에서 맞붙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다시 만났습니다. 해리스를 먼저 지켜보고 있던 트럼프가 악수를 건네며 한마디 합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트럼프가 해리스의 승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슨 말을 건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는 예의를 차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선 토론에 대해 해리스의 판정승이란 평가를 내렸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CNN은 토론에서의 승리가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2016년에 트럼프 역시 토론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선거에선 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경제와 이민이라는 두 가지 주요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토론에서 이 문제에 집중했고 해리스는 여유있게 받아치긴 했지만 설명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토론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에 해리스가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의 2차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롱시ika 감사합니다.